이 생산에서는 현장에서 관리 감독한다고 보면 생산 관리는 시스템에 입력되어 있는 값들을 갖고 시스템과 데이터를 통해서 관리하는 역할이 많아요 넌 열정으로 물어보는데 저는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겠죠 자기 사례에서 내 키워드들을 이렇게 발굴해서 이런 것들을 소제목으로 달아줘야 돼요 직관적으로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직무 특강 오늘은 이 공개 편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일부로 여기에 보다시피 첫 번째 여러분들이 그냥 무조건 직무만 알면 안 되고 나하고 직무하고 기업 이 세계를 어떻게 매칭시키는지 이 부분을 짧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든 또는 생산을 하든 품질을 하든 또는 구매를 하든 기술 영업을 하든 기본적으로 제조업체에서 대부분 일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 오늘 다들 오셨기 때문에 이 SCM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프로세스를 이해를 못하면 따로따로 놀게 되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어필을 못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제조업체에 있어서 SCM 흐름 그중에서도 특히 공급 쪽과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다음에 그리고 첫 번째 단계로 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들 지원하면서도 잘 모르는 생산과 생산 관리에 대한 직무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2부 넘어가서 생산기술, 설비기술, 연구개발 같이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직무만 알아서도 안 되고 기업만 알아서도 안 되고 나만 알아서도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이 세계를 갖고 여러분들이 교집합을 찾아서 이걸 자기만의 키워드를 갖고 이거 갖고 성장 과정이나 학창시설이나 또는 성격의 장단점이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강점이나 지원 동기나 입사 후 포부들을 이 키워드를 조합을 시켜서 뽑아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뽑아야 되느냐 중요한 부분이 일단 여러분들 스스로를 좀 아셔야 돼요 기계공학을 전공을 했든 화학공학을 전공을 했든 생명공학을 전공을 했든 나는 기계공학 도로서가 아니라 기계공학에서 어떤 과목, 세부 과목들을 배우고 강의장에서 배우는 이론 뿐만이 아니라 직접 설계를 해보고 직접 실습을 해보면서 그 과정에서 어떤 부분들을 깨우치게 됐고 또 그 과정에서 먼저 성공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실패를 겪어가면서 내가 다각적으로 고민하는 습관을 시켜왔고 다각적으로 고민해서만 끝내는 게 아니라 이 고민한 부분에 대해서 집요하게 실행을 하려고 했다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성공이나 실패 사례에 나와야지 대부분 자기소개선을 면접하게 되면 이 부분을 어떻게 이겨냐 저는 도전적인 사람입니다 왜? 인자상에 써 있으니까 그걸 쓰는 거예요 정말 도전적인 사람은 도전, 성공 사례보다 도전에서 성공한 사례보다 실패 사례가 원래는 10배 이상이 많아야 정말 도전적인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기업이죠 여러분들 또 안 하는 게 뭐냐면 기업을 제대로 안 봐요 그래도 요즘 조금 나아진 게 홈페이지 들어가서 사업 소개나 이런 건 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진 게 신문기사 정도는 자기가 지원한 건 봅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가 지원하려는 기업의 대표이사 이름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걸 왜 알아야 될까요? 대표이사가 올해 신년사가 됐든 작년에 주주총회가 됐든 창립기념일이 됐든 또는 일반 언론사에서 인터뷰 관계 됐든 우리 회사는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 방향이 이런 방향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강조하는 게 있어요 대기업들이야 거의 대부분 다 신년사가 있습니다 중견기업이라고 없을 것 같아요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살펴보셔야 되고요 우리 회사가 지금 현재 처해져 있는 좋은 점만 보는 강점하고 기회 요인만 보는 게 아니라 회사가 목적이 뭐예요? 이윤 창출이죠 돈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강점하고 기회 요인은 극대화시키면서도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약점이나 위험 요인은 최소화시키는 게 개발이 됐든 영업이 됐든 생산이 됐든 하는 일이에요 그럼 약점이나 위험 요인이 결국에는 우리 회사의 지금 과제겠죠 그 과제를 내 개발 직무에서 내 생산 직무에서 내 구매 직무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이 여러분들 스스로 고민을 해봐야겠죠 그래야지 입사 후 포부가 나오는 거고 지원 동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 꼭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직무 이해 직무라는 게 단순하게 생산 기술 생산 관리 이런 직무의 차이가 아니라 직무마다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자기가 배워왔던 전공이나 경력이나 경험을 매칭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맨날 말마다 소통 소통하죠 그럼 회사 입사해서 어떻게 누구랑 소통할 건데 그나마 영업 지원한 친구들은 물론 틀린 답이긴 하지만 고객과 소통을 한대요 마케팅도 고객과 소통을 한대요 그럼 여러분들 누구하고 소통할 거예요? 개발이면 누구하고 소통하고 생산이면 누구하고 소통하고 생산 기술이면 누구하고 소통할 건데 그래야지만 자기가 소통 잘한다는 거를 입사 후에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어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직무가 어떤 부서하고 같이 일을 하는지도 알아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애티튜드 A 성향이에요 똑같아요 일반 기업도 세상에 존재하는 전문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관도 그렇고 간호사도 그렇고 그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데 필요한 역량 역량이 바로 K하고 SA 지식과 스킬이고요 자질이 A 애티튜드 성격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나, 나에서 내 경험에서 내 과거에서 발견해서 이거를 매칭시킬 수가 있을 거고 여기서 1차적으로 매칭을 했으면 그 다음에 뭐냐 이런 것들을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업종에서 또 하필 그 기업에서 하는데 전 잘할 수 있다 그게 돼야지만 여러분들이 혹시나 면접을 갔을 때 우리 회사에 왜 본인이 적합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인재상을 외워가려고 핵심 가치를 외워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회사의 인재상이 도전, 열정, 창의라면 도전의, 열정의, 창의의 자기 사례를 끄집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개를 매칭시키는 게 바로 이 왓, 와이, 하우트입니다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찾아 놓으면 오늘 여러분들 저하고 같이 수업 들은 부분 중에서 이것만 제대로 찾아 놓으면 여러분들 취업 준비에 성공의 50%까지는 다 가졌다고 보시면 돼요 왜? 이게 실제 자기소개서나 또는 면접을 갔을 때 인사팀이나 현업 부서에서 또는 경영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들이에요 왓이 뭐냐면 내가 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데 있어서의 나의 강점입니다 그 강점에는 전공 지식도 있을 수가 있고 현장실에서 아르바이트 경험도 될 수가 있을 거고 또는 인턴 경력도 될 수가 있을 거고 또는 내 관심과 열정이 될 수도 있겠죠 와이는 왜 하필 이 업종이며 내가 기계깔나왔지만 내가 전기깔나왔지만 왜 하필 이 업종이며 그 업종 내에서도 왜 우리 기업을 오려고 하느냐 이게 와이가 되겠죠 그리고 하우트가 나의 강점들 왓을 살려서 내 직무에 맞춰서 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즉 직무 수행을 잘할 수 있는 보인의 강점, 지원 동기, 입사 후 포부 이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면접을 갔을 때 자기소개해 보세요 했을 때 뜬구름 잡는 안녕하십니까 뭐가 되고 싶은 사람 누굽니다 안녕하십니까 뭐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러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 회사에서 이 직무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에 제가 어떤 노력을 쌓아왔는지 그리고 왜 제가 이 업종 그리고 이 기업에 꼭 입사하고 싶은지 마지막으로 저의 강점을 살려서 회사에 이 직무에 어떻게 기여하고자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면접관들이 고개 숙이고 있다 쳐다봅니다 자기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지금부터 얘가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알기 위해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가장 취약하다고 생각되는 직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아까 일생스토리라든지 이런 걸 쭉 보다 보면 이런 뻔한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도전을 물어보고 있는데 저는 도전적인 사람입니다 너는 열정을 물어보고 있는데 저는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겠죠 자기 사례에서 내 키워드들을 이렇게 발굴해서 이런 것들을 소제목으로 달아줘야 돼요 직관적으로 통찰력 실행력 이게 소제목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고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실제 기업에 입사해서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지 거기에서 자기가 들어가는 그 직무에 맞춰서 부서에 맞춰서 어떤 일을 하는구나라고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어떤 제조업체든지 이런 프로세스를 갖춰주게 돼 있어요 아무리 대기업이 됐든 글로벌 초우량 기업이 됐든 아니면 아주 작은 직원에서 50명이 된 기업이 됐든 똑같아요 어떤 조직이든지 시장을 상대하는 수요관리 조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급을 담당하는 공급관리 조직이 있어요 시장을 담당하는 쪽에서는 주로 부서들이 이런 부서가 있겠죠 그래서 마케팅에서 고객의 니즈나 원치를 파악을 해갖고 개발부서와 같이 해서 상품을 만들어내죠 그 만들어낸 걸 갖고 영업 담당자나 다른 마케팅 담당자들이 잘 포장해서 시장에 있는 고객사들 또는 소비자들을 꼬십니다 그래서 수주를 따와요 수주를 따오면 여기서 오더를 받아오죠 그런데 예전에는 무조건 영업에서 오더를 받아오면 거기에 맞춰서 무조건 개발이나 생사를 납게 맞춰주게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불필요하게 발생되는 비용이라든지 또는 품질 이슈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SCM 프로세스 돌아가면서 어떻게 바뀌었냐 여기도 써있지만 미리 영업 조직들이 수요를 잘 예측해서 예측한 다음에 고객사로부터 오더를 받죠 그럼 거기서 무조건 오케이 해줄게 4월 1일까지 천 개? 상관없어 해줄게 이랬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못해요 어떻게 하냐?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좀 확인해볼게 그리고 우리 본사에 있는 생산관리 담당자한테 물어보죠 그래서 우리가 4월 1일까지 얘네가 요구하는 천 개를 해줄 수 있니? 이거를 여러 가지 공급 가용성하고 물류 프로세스를 다 확인해서 자 천 개 중에서 일단 800개는 4월 1일까지 되는데 200개는 때려 죽어도 그 다음 주밖에 안 된다 그래 알았어 그러면 다시 영업 담당자가 고객사한테 가서 야 일단 급한 거 800개 먼저 보내고 너네들 재고 많이 쌓여있어봤자 안 좋잖아 순차적으로 200개 또 보내줄게 그럼 고객사 입장에서 어 그래 당장 팔 것만 줘 일단은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약속을 800개 200개가 딱 됐으면 약속한 대로 생산부서는 적기에 정량을 생산하게끔 해야 되는 거고 적기에 생산이 아니라 고객사까지 도착하게끔 이 프로세스를 관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조직과 수요관리조직과 공급관리조직이 서로 잘 협업을 해서 소통이 아니라 협업을 해서 수요하고 공급을 최적으로 동기화시켜주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개발부서든 생산기술부서든 생산관리부서든 생산부서든 구매부서든 품질부서든 해야 될 역할들을 각자 분담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분담해서 하느냐 기본적으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도식화시켰습니다 고객사로부터 영업이 받아오면 생산관리는 가동률을 체크해보고 적기 공급을 무조건 맞춰주도록 노력해야겠죠 약속한 대로 생산기술은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을까 하루에 시간 줄여갖고 하루에 1000개 생산하던 거를 1100개, 1150개 생산하게끔 만들어야겠구나 스탠다드 타임을 어떻게 하면 단축시킬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데예요 구매는 그냥 부품만 사오는 게 아니라 이따 하나하나씩 말씀드리겠지만 퀄러티하고 코스트하고 딜리버리가 제일 만족시켜주는 협력사를 골라내고 거기에 맞춰 그 협력사를 키워줘야지만 상생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생산이나 품질은 약속한 대로 정량 적기 생산을 해주는 거 그리고 수율, 즉 분량률을 최소화시켜주는 거 그러고 나서 물류부서에서 고객사에게 배송을 해주는 거 책임을 지겠죠 그리고 신제품이라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갖고 세상에 없던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게 개발의 목표가 아니라 개발을 하면서 적기에 개발하고 개발 단계에서 어떻게 하면 금형을 어떤 금형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원가를 줄일 수가 있겠죠 지금 제가 각 직무 밑에, 부서 밑에 이렇게 하얀색에 검정 글씨를 써놓은 것들이 뭐냐 회사에서 이 직무, 이 부서를 평가할 때 항목들 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 즉 그 부서의 KPI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생산 기술이 목표, 스탠다드 타임을 단축을 못 시켰었을 때는 그 부서는 평가를 못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는 팀장의 생명이 위태위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 이공계 쪽에서 전공을 하셨으면 이공계와 관련된 직무를 지원할 때 아셔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생산 관리, 생산 운영, 보통 제조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생산 기술, 그 다음에 설비 엔지니어 이거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도전, 열정, 소통만 씁니다 그리고 자기 기공학 전공한 거, 전자공학 전공한 것만 써요 일단 이 차이점들이 뭔지를 아셔야 되고요 또 생산을, 생산 관리를 지원하든 생산을 지원하든 품질을 지원하든 아마 대다수 학생들이 생산 쪽 지원하는 친구들은 절반은 품질도 같이 지원할 겁니다 그런데 자기소개서를 쓸 때 어떻게? 성장 과정이나 성격의 장단점을 어차피 똑같은 거 이러고 벗겨서 컨트롤 V에 갖고 생산 쓸 때 성장 과정과 성격의 장단점을 품질에도 똑같이 써요 그러다 보니까 또 여러분들이 강조하는 거 아는 게 없으니까 소통이 어쩌고 이러고 씁니다 물론 품질에서 소통 중요해요 협업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를 어필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구매 최소한 자기가 구매를 지원하려면 TCO 관점에서 QCD가 뭔지 용어 자체가 이거는 굉장히 자기 이름하고 똑같은 거예요 구매 하나의 이름이라고 봐야 돼요 이런 용어가 뭘 뜻하는지도 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공기업도 직무를 어떻게 찾아봐야 되는지 여러분들 NCS의 직무표 그거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세밀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어디? 그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조직도 들어가서 부서별 전화번호 들어가서 딱 클릭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 한전 지원하는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국전력 지원해요 나 송전 쪽, 배전 쪽, 변전 쪽 하고 싶어 송배전팀 딱 클릭합니다 거기서 하는 업무들이 쭉 뭐 송전에서 하는 게 뭐, 배전에서 하는 게 뭐, 변전에서 하는 게 뭐 홍길동 뭐, 암흑의 뭐, 유정석 뭐 써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가서 해야 될 일이에요 공기업은 오픈하게 돼 있어요 담당자들이 뭘 하는지 그러니까 부서별 업무 전화번호에 들어가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보시는 습관을 키우고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에 예를 들어서 여기 반도체 지원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이 됐든 아니면 SK하이닉스가 됐든 아니면 동부아이텍이 됐든 반도체를 지원할 친구라면 반도체의 8대 공정이 뭔지 알아야 될 거고 만일 제철 쪽을 지원할 친구라면 전기로에서 생산될 때와 고로에서 생산될 때 또 각 단계별로 재선 공정이 뭔지 알아야 될 거고 내가 석유학회사에 지원을 해요 정유사에 지원을 해요 이게 어떤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어떻게 운영이 돼서 어떻게 다프타를 생산하는지 공정 프로세스를 알아야지 뭐라고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봐요 여러분들은 그리고 도전열정 소통하고 나는 기기공학을 전공한 게 다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봐야 된다는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1부에 하이라이트가 되는 부분이 되겠죠 생산하고 생산관리 직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나중에 2부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생산기술 직무하고도 어느 정도 연계가 되지만 여러분들이 생산 쪽이나 이 공급 쪽과 관련돼 지원하려면 4M이라는 용어를 반드시 숙지해야 돼요 아마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전공 수업 시간을 안 배웠을 겁니다 4M이 뭐냐 아까 제가 SCM 설명하면서 공급 가용량을 점검한다고 그랬죠 그게 핵심이에요 첫 번째 맨 작업자가 있어야겠죠 두 번째 머테리얼 머신 메소즈가 있어야 됩니다 즉 생산해야 될 사람 그 다음에 자재 그리고 설비 장비 그 다음에 생산 방법이 있어야만 공급 가용량을 결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작업자들 대부분 외주 인력들을 통해서 실제 조립 가공을 하게 되는데 작업자들을 현장에서 관리 감독하고 근태 관리하고 작업 지시를 내리는 부서가 생산팀 또는 제조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재를 관리하는 건 당연히 구매팀이나 구매 자재팀에서 할 거고요 설비는 설비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요 메소드 생산 방법 어떤 방법으로 생산할까를 바로 생산 기술에서 합니다 물론 생산 기술에서 이런 설비까지도 같이 설비팀하고 협업으로 관리를 해요 그리고 대기업은 이런 것들이 아주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고 중소, 중견기업들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합쳐 들어가 있다고 보면 돼요 자 이제 각각에 대해서 직무별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조, 생산 부서에서는 각 공정 단계별로 직접 제조 현장을 관리하고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생산 기술에서 새로운 공법이 나왔거나 또는 설비에서 새로운 설비를 들여왔거나 또는 설계에서 새로운 금형을 파갖고 새로운 자재가 들어왔을 때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직접 조립하고 가공할 때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미리 리스크를 예상하고 그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바로 조치를 하고 하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 바로 생산 제조팀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제품군에 대해서 자기 전공 지식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될 거고요 아주 심하게 갖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향적인 측면에서는 상황 대처 능력 예상치 못했던 작업 현장의 상황이 발생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산 라인에서의 경험 경험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관리 감독 내가 동아리에서 회장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동아리가 됐든 학회가 됐든 프로젝트를 하든 간에 거기에서 내가 사람들의 전체 진행 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잘 조율하고 관리 감독했다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어필하셔야겠죠 현장 중심형입니다 군대로 따지면 소대장이에요 참모진이 어떠어떤 정책을 어떠어떤 방어 정책을 공격 무슨 전략을 짰으면 그것들을 현장에서 진치공사해가면서 하는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생산 관리 많이 헷갈리는 거죠 생산하고 생산 관리는 아까도 SCM 프로세스에 얘기했지만 개발하고 그 개발의 투입들은 자제 구매를 해오고 그 다음에 생산 직접 라인에서 생산하고 품질 전체적인 개발부터 구매서부터 생산 조립 가공까지 전체 과정 그리고 최종 출하 그리고 마지막 고객사까지 도착하는 물류 이 모든 프로세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코디네이팅 조율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 갖고 어떻게 영업으로부터 들어와 있는 수주를 내가 잘 짜서 계획을 짜 갖고 그거대로 관련 부서들이 어떤 롤을 해야 되는 거고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각 관련 부서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조율하고 전체 스케줄링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4M이란 부분을 이 생산에서는 현장에서 관리 감독한다고 보면 생산 관리는 시스템에 입력되어 있는 값들을 갖고 시스템과 데이터를 통해서 관리를 하는 역할이 많아요 그래서 엑셀을 잘해야 돼요 왜? 이 친구들이라는 역할이 뭐냐면 매일 같이 출근해서 생산 일보를 만들고 매주 생산 주보를 만들고 매월 월별 생산 계획 대비 실적표를 작성해서 공급과 관련된 부서들뿐만이 아니라 영업 마케팅 부서하고도 같이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MES 시스템이라든지 또는 ERP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숫자 계획 숫자 그러니까 가용량 숫자가 먼저 있겠죠 우리는 생산 기술에서 우리는 하루에 1,000개 생산할 수 있어 A라인 1,000개 B라인 800개 생산할 수 있어 그건 가용량이죠 스탠다드 타임을 정해놨으니까 아무 문제 없으면 1,000개 800개 생산할 수 있어 그런데 영업에서 수주가 600개밖에 안 들어올 수도 있겠죠 또는 3,000개가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럼 거기에 맞춰서 실제는 1,000개지만 작업자를 늘리거나 또는 시간을 조정을 해갖고 1,000개 캐파를 1,200개로 생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끔 가용량이라는 숫자가 있을 거고요 계획을 잡았던 실제 계획 숫자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 결과 하루가 지나서 하루에 1,200개 계획을 잡았는데 실제로는 800개밖에 생산을 못했다는 실적 숫자가 있겠죠 그 3개 데이터를 꼼꼼하게 분석하면서 문제가 뭔지 그 문제를 어떤 부사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수시로 회의체를 소집해서 거기서 해결책을 찾는 역할을 하는 코디네이터, 아까 말한 계획을 잡는 스케줄러 이 두 가지가 생산관리에서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기계과 안 나왔어도 경영학과를 나왔었어도 산업공학과 나왔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기업은 이거를 따로따로 부서가 있지만 중견기업들은 이거를 같이 합니다 제가 이런 교육을 시키면 간혹 가다가 취업 현장에 있는 컨설턴트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거나 또는 학교에 있는 취업 부서에 계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학교 친구들은요 사실 대기업 갈 그게 아니라서 이렇게 직무를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없어요 그건 정말로 잘못된 얘기죠 왜? 중견기업, 중소기업은 이걸 다 해야 돼요 일당백으로 더 잘 알아야겠지? 그래서 직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이고 직무에 필요한 것들이 뭔지 지금 일단 구두로 말씀드렸지만 이따가 하나하나씩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생산기술 개발해서 어떤 제품을 새롭게 개발했으면 이걸 실제 시제품을 라인에 태워보면서 기존 제품은 이게 하나 생산, 딱 투입돼서 출하되는 데까지 45분이 걸렸어요 그런데 새롭게 개발한 제품은 여러 가지 부품도 더 많이 들어가고 손이 더 많이 가 58분이 걸렸어 몇 번 계속 돌으니까 평균적으로 58분이 걸렸어 그게 바로 스탠다드 타임이에요 그러면 그 58분은 어떻게 하면 줄여볼까? 55분으로 줄여볼까? 53분으로 줄여볼까? 이렇게 해서 노력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라인의 최적화를 만들어 줘야지만 시간을 줄일 수가 있겠죠 라인의 최적화를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로 LOB, 라인 오브 밸런스라고 해요 그래서 기계과 친구들 같은 경우가 본인이 학창시절에 이론에서 배우고 또는 이론에서 배운 것들을 실제 설계를 제작을 해보면서 CAD라든지 솔리드웍스를 활용해가면서 내가 설계를 했던 부분들을 갖고 이제는 제품을 설계하는 게 아니라 라인을 디자인하는 겁니다 이만한 주어져 있는 공장에 A라인은 어떤 형태로, B라인은 어떤 형태로 깔았을 때 주어진 시간과 비용과 조건 내에서 가장 불량률이 없게끔 많이 생산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라인의 최적화 LOB를 짜는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스탠다드 타임을 줄이는 거예요 그거를 굳이 나눠봤을 때는 새로운 제품이 나왔을 때 먼저 한번 빙빙 돌려보면서 짜는 거를 시작기술 또는 선행생산기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기존에 양산되는 것도 줄여봐야겠죠 또 라인이 새롭게 증설이 됩니다 또는 멕시코에 새롭게 공장을 짓습니다 신설을 합니다 그럼 거기도 마찬가지로 전체 레이아웃을 짜줘야겠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생산기술이에요 그 다음은 설비기술 설비엔지니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설비엔지니어는 이런 장치류나 회전기기를 개전설비, 이런 설비들을 관리하는 거고요 문제가 없도록 미리 예방진단하고 문제가 발생되면 빠르게 대응하는 게 설비기술이라는 역할이고요 또 거기서만 하는 게 아니라 설비, 장비업체들이 있어요 그 장비업체들을 관리하고 또 필요하다면 내가 지도를 받거나 지도를 하기나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전체적인 설비 이력, 노후 이력 관리 같은 것들 이게 언제 들어왔고 언제 점검했고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관리해야겠죠 그런데 여기는 주로 어떤 데 있냐 반도체 회사라든지 디스플레이 회사라든지 이런 쪽이 거의 대부분이 설비엔지니어가 규모가 큽니다 왜 그러냐면 반도체 칩 요만한 거 하나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노광장비라든지 이런 장비들은 이 강의실의 3분의 1 정도 규모 사이즈로, 길이로, 폭으로 봤을 때 높이 이 정도 그런 장비들이 쫙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장비들의 이력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 설비엔지니어는 나머지 공기업들도 다 설비엔지니어라고 보면 돼요 한수원이 됐든 또는 한전이 됐든 동남발전이 됐든 그런 발전회사도 다 설비엔지니어 화공설비엔지니어 전기설비엔지니어 이렇게 뽑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설비엔지니어는 뭐 하는 사람이냐 여러분들이 많이 예를 들어서 친구들하고 어디 해수욕장을 놀러 갔어요 놀러 갔는데 저게 어떤 아줌마가 막 물에 깊게 빠졌고 허둥둥둥둥 막 해 막 바둥바둥거려요 그럼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어디다 전화합니까 전화 어디다 해요 무슨 길 가다가 누가 사람이 차에 치웠어 그럼 제일 먼저 어디다 전화해요 그렇죠 119에 전화하면 잽싸게 119 구급대원이 어디에선가 나타나죠 나타나갖고 그 사람을 환자를 심폐소생을 시킵니다 안전한 곳으로 빼서 심폐소생을 시켜서 일단은 숨을 쉬게 만들어놔요 그게 바로 반도체 회사나 디스플레이 회사에 있는 설비직이 해야 될 역할이에요 자 이제 직무를 어차피 개괄적인 부분은 제가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생산하고 생산관리 쪽에 대해서만 및 조직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겠고요 각 공정 단계별로 직접 제조 현장에서 관리 감독합니다 그래서 이런 4M 부분을 현장에서 시스템에 볼트가 1000개가 있다고 했는데 실제 창고에 가면 400개밖에 없는 경우도 허다해요 대기업들도 많습니다 그런 상황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체킹해야 되는 부분들 있다시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관리하고 새로운 공법이 반영됐을 때 이건 품질에 어떻게 이슈가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발췌해서 관련된 부서들에게 빨리빨리 피드백을 해줘야 돼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역량이 필요해요 아까 제가 다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자, 이거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걸 다 갖춘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내 학창시절에 경험해서 이런 역량과 자질이 있는지 그 사례를 찾아보세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여기에 나온 키워드 이런 키워드를 갖고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의 소제목이나 아니면 두 가지 식으로 이런 단어들이 자꾸 보여지게끔 써줘야 돼요 도전, 열정, 소통이 아니라 내가 전공 수업 시간에 배우지 못했던 4M과 SCM에 대해서 알려고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실제 시스템적으로 일을 하는 분은 요즘 스마트 팩토리가 단순하게 시스템적인 팩토리가 아니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알려고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봤던 거 관심과 노력이 될 수도 있겠죠 내가 직접 시스템을 교육 안 받았다 하더라도 그리고 내가 어떤 과거의 사례에서 현장 중심형 상황 대처를 빠릿빠릿하게 해본 거 그냥 나를 따르라 이런 리더가 아니라 화합형 리더로서 해봤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성실성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셔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가급적이면 현장 견학이나 도저히 인턴까지 못하면 현장 견학이라도 다녀오세요 15명 이상이면 현대자동차 공장 견학 갈 수 있습니다 아산에 있는 그리고 현장 실습 학교에서 기회가 되면 많이 다녀오시고요 특히 노조 관련돼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물어볼 수가 있어요 면접 가면은 그래서 노조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슈들 특히 노조 관련된 질문이 나오면 어떻게 대답하는 게 제일 정석이냐 노조라는 거 자체는 법적으로 이미 허용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좋다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노조 활동이 근로자와 경영진 간에 회사 일을 갖고 또는 근로자의 어떤 복리우생을 갖고 어떤 소통을 할 수 있는 창고 역할을 해야지 회사 외적인 정치적인 요소가 들어와서 여기에서 회사가 장기적인 파업을 한다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노조에 대해서 관심 가져야 되냐 작업자들 관리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셔야 되고 학교 다니면서도 동아리나 학생회 할 때 명확하게 신상필벌 외 그런 외주업체들을 여러분들이 관리하면서 신상필벌을 엄격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근태관리서부터 해서 그래서 이런 사례들 이런 것들을 보시고 다트에 들어가서나 만약 자기 지원하는 기업이 다트에 떠 있으면 그 회사의 생산 가용량 그 다음에 실제 생산 실적 나누면 가동률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봐주세요 그리고 생산 가용량은 어떻게 산정을 했구나 1, 8시간 근무에서 월 22.5일 곱하기 어떻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현장 청소 아르바이트를 해보라는 부분들 이게 바로 생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생산 관리 똑같은 100%인데 100% 납기준수를 위해서 정확하게 생산 공급 계획을 짜고 그것들대로 계획대로 생산될 수 있게끔 많은 부서들을 코디네이팅 합니다 또 조직원들 간에 갈등이 있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또 성격상 중요한 부분들 융통성을 발휘해서 큰 원리 원칙 내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융통성을 발휘해서 되게끔 만들어 본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해서 끄집어놔야 되는 거고 또 아무리 이런 게 있어도 여러분들 딱 그래서 너 엑셀 잘해? 그 엑셀 잘해라고 대놓고 물어보지 않아요 여러 가지를 체크합니다 그런데 숫자를 다룰 줄 몰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엑셀 잘해야 되겠죠 왜? 생산 계획 잡고 실적 분석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바로 필요한 역량과 자질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어떤 부분들을 갖다 자기 속에서 쓸 때 많이 넣어줘야 되느냐 계획 수립 계획 수립 부분에서 굉장히 철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런 거예요 이래서 친구들하고 여행을 가도 좋아 여행을 갈 때 여러 가지 변수들을 미리 예측을 해서 다각적으로 고민을 해서 미리 변수들을 발견해갖고 그런 부분을 감안한 플랜 A와 플랜 B 계획을 짜겠죠 그리고 뭐든지 일을 할 때 시스템적으로 일을 해야 돼요 점점 모든 공장들은 그래서 내가 전공 수업 시간을 안 배웠지만 MES가 뭔지 ERP가 뭔지 알려고 찾아봤다는 것 정도만이라도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가 요즘 최근에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다든지 그런 것들 그리고 엑셀 잘하고 생산 일보를 매일 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입사 후 포부라든지 이런 데 할 때 생산 일보를 작성할 때에서 매일같이 생산 일보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신속 정확하게 데이터의 오차 없이 숫자를 데이터화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나와줘야 될 거고 또 이렇게 잘하기 위해서 내 성격적으로 꼼꼼하고 정확하고 신속해야겠죠 4M에 대해서 학교에서 안 배웠기 때문에 알려고 노력했던 거 이런 부분들을 또 나는 우리 공급만 챙기는 게 아니라 어차피 나를 통해서 영업에서 들어온 대로 팔리는 대로 생산을 공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시장을 제대로 팔리는 트렌드도 내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기소개서의 키워드들로 많이 보여줘야 돼요 여기 도전할정 소통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어필하시고 어떻게 준비하냐 마찬가지로 현장 많이 달아보려고 노력을 하시고요 생산 관리 관련된 실무 관련된 서적들 뭐 두꺼운 거 살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보시고 4M 이런 게 뭔지 네이벌에도 찾아보시고요 마찬가지로 다트 보면서 이런 거 찾아보시고 지금 커말 없는 친구들은 빨리 독학을 하든 인강을 듣든 해갖고 수시로 언제든지 볼 수 있어요 상시로 자격증 지원할 수 있으니까 대한상공에서 자기네 또 지역 근처에 대한상공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그래서 빨리 커말 따세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산 관리 쪽을 준비하시면 그래도 제가 실제 사례로 말씀드릴게요 생산 관리를 합격시킨 중에서 실제 다른 거 없는데 자기소개서부터 해서 면접까지 계속 강조했던 거 진짜 엑셀 잘합니다 진짜 그걸로 합격시키려도 진짜로 있어요 그러니까 면접관이 그래요 그러니까 엑셀 얘기를 하니까 딱 쳐다봐 일단은 그거 엑셀 뭘 잘하는데 아 일단 제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하나를 머지시켜갖고 전체 트렌드 읽기 위해서 피버 테이블 잘합니다 그리고 피버 테이블에는 보니까 브이로컵 같은 함수들을 많이 활용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진짜 데이터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럼 되게 좋아해요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이게 이제 중견기업 이하로 넘어가게 됐을 때는 단순하게 시스템으로만 관리하는 게 아까 얘기했죠? 생산 지원 업무도 같이 병행하기 때문에 이제 현장 중심형까지도 같이 어필해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생산 관리를 알고 여기까지 해갖고 이제 오늘 1부를 마치고요 아마 그나마 그래도 최소한 SCM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을 거고 그리고 생산하고 생산 관리 차이가 뭔지를 아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후로 생산 기술이나 설비나 R&D, 품질, 구매 이런 질문을 더 알고 싶은 분들은 2부에도 놓치지 말고 같이 저랑 함께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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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